부산 지검장을 지내시고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시는 석동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동연 변호사께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의 사정도 좀 듣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아주 절친한 사이니까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같이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단연 화제가 세계일보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더니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서 이낙연 전 총리가 30%대 그런데 2위가 황교안 대표가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2위로 나왔어요. 10%대인데 황교안 10%대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많이 떨어진 것하고 느닷없이 본인이 전혀 생각을 밝히지 않는 분이 일종의 대망론 비슷하게 지금 두 번째로 올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 또 가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을 홀로 지금 또 바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최근 인명권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수족이 잘리고 팔다리가 묶이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사무실에 거의 고립되다시피 고립무원상태에 빠지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 지금 시국 현안사건에 대해서 꿋꿋하게 대통령이 측근 청와대 전현적 비서지를 구속하는 기소하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도자의 부재 뭔가 국민들이 마음을 줄 만한 지도자의 어떤 부재 상태에서 정말 한 가닥 빛이 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성수원 변호사님은 김기현 울산시장 법정 대리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소된 이유가 김기현 울산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했다 그 관계로 이제 13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이번 기소를 보시면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이번에 13명의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들과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네 황운하 또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 재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전국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송철호 현지의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청와대가 앞장서서 가히 선거 기획본부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시 현직 시장이면서 또 선거에 도전하는 입장에 있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없던 혐의까지 다 탈탈 털어 만들어내가지고 하명수사라는 형태로 그야말로 만신창의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 송철호 후보였죠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공약 지원이라든지 기타 이 선거에 관한 여러가지를 전방위적으로 또 이렇게 뒷받침하고 또 행정력으로 또는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선거 개입으로 김기현 시장이 정말 선거 3개월 전까지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이 결국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의 뭐 손꼽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선거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 개입 선거 관건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관제 선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이 나름대로 또 뜻있는 소신을 가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나름대로 그 수사의 불을 계속 집혀왔습니다 집혀오다가 그것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을 지방검찰청 차원에서의 이 수사로 맡겨서는 이 수사가 좀 충분하고 적절하게 안되겠다 하는 그 총장의 그 특유의 판단 이 판단에 의해서 중앙 서울로 가져옴으로써 이 정말 이 사건의 실체가 그 사건의 실제 무게에 맞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지검에서 특별한 수사팀이 짜여져서 수사를 줄기차게 해왔고 이것이 현 정부 대통령이나 청와대로 봐서는 정말 자기네들이 신임을 해서 총장으로 앉힌 윤석열 총장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가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점점 목 끝에 칼을 대고 그러한 치밀한 수사 끝에 또 수사 막바지에는 말입니다 청와대나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이 수사팀을 이렇게 저렇게 수사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에 어떤 여러가지 팔다리를 묶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분명히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역사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심판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러한 수사 방해 공작 속에서도 또 더구나 막바지에는 인사 학살을 통해서 수사팀을 해체하는 가히 해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검사들이 정말 부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전날까지 정말 최후의 일가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실체를 구명하고 잘못된 점을 밝혀내서 지금 현재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사하는 정말 중요한 몸통 수사는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수사 성과를 가지고 과감하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기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지검장으로 최근에 부임한 사람이 그러한 또 기소를 막판까지 막기 위한 안달음을 썼지만 윤석열 총장 그 특유의 강당과 뚝심으로 결국 기소를 명해서 지금 기소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앞서 있었던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지방부정선거 관제선거 또한 관권선거는 그 기소된 사람의 명단을 딱 보면 아주 올스타예요 이 정권의 올스타입니다 이 정권의 핵심이죠 더구나 경찰 간부에다가 청와대 핵심 참모에다가 현직 시장에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13명이 기소가 되는 것은 무슨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역적 모의한 세력이 몽땅 잡혀가지고 기소되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더구나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선거인데 이게 데자뷰입니다 그러니까 3.1로 부정선거 1960년의 3.1로 부정선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3.1로 부정선거도 이승만이 총회하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여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하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 관권선거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게 경찰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당 때도 경찰이 부정선거에 앞장섰고 이번에도 울산경찰이 죄 없는 김기현 시장 측근참모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죠 검찰이 기각을 했지만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까지 해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온갖 예를 선거 경찰 수사권을 남용한 점에서도 같고 그럼 또 한 조국에는 행정부에서 공약 개발까지 해주고 아주 막 총체적으로 그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이제 총체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총체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총선에서 라이벌 되는 사람도 또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가진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정말 관제 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상대 후보를 이런 수사의 방식으로 치는 방향 또 현재 자기네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뭐 여기에는 행정력, 정치력 모든 수단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윤 총장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수사해야 될 게 막판에 소환되었던 임종석 실장을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고발된 사람의 가장 현재 피고발인의 정점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은 안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수사결과 또 기소 내용 지금 공소장이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더라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소장 공개에 관해서도 잠시 한 말씀 드리면 대개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 현안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국회에서 그 기소장을 왜냐하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공소장은 사실 공개가 당서자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대검찰청에서는 기소 다음날 법무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국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가게 되는데 이 국회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즉 국회로의 이런 전달을 지금 3, 4일째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소 내용 또 공소 제기된 구체적 범죄 사항들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공개가 되면 또 제 2차 폭발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피고발 즉 울산시장 선거 부정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공영선거를 해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피해자죠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또 한편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시장을 제가 법적인 조력자로서 그런 피해사항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돕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 당시에 어떠한 관건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 이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이 아마 오늘 내일 중 오늘 뭐 주요 일간지가 그걸 쳤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 넘어올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검찰 도 인사에 의한 비록 2차 학살 인사 끝에 이루어진 팀이기는 하나 지금 수사팀이 오늘부로 오늘 2월 3일부로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지검의 중간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다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이제 이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의 후속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김견 시장과 함께 좀 강력한 요구를 지금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급이 되느냐 임종석 실장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응급되느냐 그게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 멀지 않은 우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의해서 좀 우리가 경험을 빌려보면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범으로 적시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수사한 결과 파악된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 사건의 다음 수순을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도 이 공소장의 공개는 매우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것이 오늘 내일 공개가 된다면 또 하나의 우리 언론들도 여러 가지 분석에 들어갈 것이고 말이죠 그때 이영열 씨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서원 씨 수사 1차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발표문 속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건이 확대되는 방향을 묶어서 해버렸습니다 단순히 확대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 탄핵의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물론 검찰이 나름대로는 뭐 우리도 수사를 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까지 나왔고 그렇죠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잘못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부실탄핵이죠 그러니까 탄핵 미국 요새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들 때 보면은 미국 하원이 별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 조사하고 그것만 해도 또 얼마나 장기간 하죠 해가지고 자체적 판단으로서 이 소추안을 썼지만은 이때는 2016년 12월에 할 때는 이 탄핵소추안의 문장이 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 플러스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네 탄핵소추안으로서의 자질이 없죠 그러니까 언론에 국회의 독자적인 의견이 없어요 국회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뭐 구수를 했다 또 어떤 미래를 가졌다 정말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아주 자극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버리고 나쁜 이미지로 씌워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소된 내용만으로 또는 신문보도만으로 탄핵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 기소장에 암호처럼 뭐가 적혀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사팀에 대해서 정말 뭐 서울검사장이나 총장 옆에 있는 그 참모들이 총장의 지금 팔을 지금 붙잡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검찰 간부로 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검사들 일선 수사 검사들의 그런 의지와 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인터뷰 하실 때 다행히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을 지킨다 원칙을 지킨다는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서울검사장을 그렇게 입령을 해서 소위 기소를 이렇게 저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또 대검의 철청의 총장 바로 턱 밑에 참모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하는 속에도 이 검사들이 올곧게 그러한 어떤 수사의 객관적인 결론으로서 자고 의면하지 않고 어떤 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검사들의 그런 검사로서의 어떤 본분에 다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의지였고 또 그것을 총장이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그런 또 겨련한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그러한 우리 올고전 검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까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사 제가 아는 제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어떤 성품이나 또 그간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전혀 그러지 않으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는 그런 자세였다 내지는 또 사람이 이런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일반논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훗날의 그 문제에 맡기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세에서는 전혀 그런 그런 생각 없이 오직 검사로서의 검찰인으로서의 본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번 여론조사가 나오자 보도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런 조사 대상에 나를 넣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즉각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참 참 바람직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만큼 윤석열 총장은 다 마음을 비우고 또 지금 이런 속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막 감찰이다 뭐다 어떤 구실을 씌워서 어떻게든지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야욕들을 지금 앞으로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비한 탄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묵묵하게 더구나 말도 없이 그렇다고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묵묵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워했던 보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저도 1년 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윤 총장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2년 뒤에 어느 자리에 설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현재 같은 윤석열 총장의 인기라 할까요 혹은 국민적 신망도 이것도 도깨비살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또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 그만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받기 그만큼 냉정하다면 냉정하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저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끔 정말 참 참 촌철살인이다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영웅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와 중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 이거 직권남용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 책임으로 다 나중에 다 감방 갈 사람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역설적으로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 치는 정치하고는 좀 궁합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물론 정치가 뭐냐 정치인의 덕목이 뭐냐 할 때 나름대로 국립민복 이런 차원에서 보면 훌륭한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현실정치가 저도 지금 발을 담그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 현실정치가 현실정치를 하다보면 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가끔 일어나고 또 그런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적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참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것에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법조인으로 뭐 총장도 언제까지는 할 수는 없죠 결국 임기가 지금 그럭저럭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3년이죠? 2년입니다. 2년밖에 안됩니까? 2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곧 총장이 내려온 이후에 야인이 되었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내년 7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임기에 있는 동안은 정말 작으면 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는 또 본래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저러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좋아하는 만큼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윤 총장의 이분의 신년사 신년사를 읽어봤더니 이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소화한다. 그리고 헌법 법치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애써 쓰지 않고 쓰지 않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써본 적은 한 분도 없고 딱 두 사람의 신년사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돼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연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 연설에 적혀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정신이 확고하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를 떠나서 위기가 법치의 위기고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고 윤석열 씨가 법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수호자 윤석열 대 법치 파괴자 문재인의 대결 구도고 이게 이번 선거판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배경 그림입니다. 이게 배경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이 총선이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한쪽은 법을 부수겠다는 거고 한쪽은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지역에 나가보면 너무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주의 공선주의로 가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까지 걱정들을 하십니다. 하시는 가운데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자유의 가치 또 어떤 법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권에서 완전히 소위 무시되고 부인당하고 그것을 그냥 완전히 도해시하고 그냥 결과지상주의로 자기네들의 목적지상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법치 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군에 현직 검찰총장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유력후보가 되고 이러면은 본인의 정무집행에 조금 장애가 있습니까? 뭐 장애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본인으로서는 없으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높아심이 든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혹 여러 지금 언론이나 이런 여론조사 매체에서 약간의 어떤 흥미성을 넣어서 말이죠.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 오히려 저는 집권 세력에서 집권 세력들이 장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일이든지 해치울 수 있는 집권 세력이 볼 때 그런 걸 가지고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이게 무슨 총장의 그런 어떤 대통령병 이런 식으로 소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사표 받을 수 있지만은 국민의 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선거에서 진다는 계산을 하니까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건데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맥아드가 2차 세계대전 때 현역 군인인데도 자꾸 여론조사에 맥아드를 대통령 후보로 넣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시대 때 루즈벨트 민주당 아닙니까 공화당. 그런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루즈벨트로 하여금 맥아드가 어떻게 어떻게 작전하자 하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현석열이가 참 멋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건 수사 이런 걸 떠나서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교류해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 안대희 변호사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대선자금 수사할 때는 국민검사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대통령 어떤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또 4년 전에 출마도 했었죠. 비록 아깝게 들어주셨지만 그렇게 한때 그렇게 정말 국민적 인기를 모았던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긴 했습니다. 윤석열 지금 총장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걸로 보면 더 인기랄까 이 실망의 이 생명이 훨씬 더 오래가고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뜬다는 느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가 자기관리에도 또 철저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저희들이 한편으로 든든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든든함을 가지고 정말 이 정권의 이 공수처를 만들고 정말 이 총장을 고립 모은 상태에 완전히 가둬놓는 그래서 저는 자 필요하다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직접 수사 부서를 많이 없애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제안 장치를 두었지만 어쨌든 총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검사들의 이 수사 어떤 지휘권 이 부분까지 차마 아무리 도당이 무도한 사람들이라도 그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검사들의 어떤 인재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항이 있는 현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가 승인을 받으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머지않아 사고는 분명히 치리라고 봅니다. 즉 어떠한 허욕 과욕에 앞서서 검찰 내지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시비를 걸다가 제풀에 자충수를 둘 일이 곧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필요하면 짜서 당당하게 수사팀 승인을 추미애가 승인을 받으라고 했으면 승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특별수사팀의 편성 요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안 해줄 돈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연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검찰이 기소 이걸 기소독점주의라고 그러죠 네. 검찰만 기소할 수 있고 그러면 검찰의 기소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니까 이 독점이라는 말에서 무언가 혹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독식한다 독과점한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특히 공정은 요즘 굉장히 개념에 민감한 세태의 비춰범 그런데 이건 독점이 검사가 독점한다는 것으로 보실 게 아니라 검사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소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돼서 중구난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즉, 검사에게 그 권한을 독점 검사에게 특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훈련되고 또 나름대로 검사 통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예컨대 어떤 젊은 검사가 예컨대 판단이 약간 경솔한 것은 더 경윤을 경험과 경윤을 갖춘 선배 검사가 그것을 지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도 있는 결론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안하는데 굉장히 제안하는 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긴다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훈련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훈련된 전문가들이 만 이걸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국민들을 소위 무익한 기소 또는 어떤 자의적인 기소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지 무슨 검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자는 측면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검사들의 기소 권한의 행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의 정점에 그러한 결정의 판단의 정점에 총장이 있다. 일반 사건들이야 총장한테까지 그런 결정에 부담이 갈 리도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건은 그만큼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측면 총장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다.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는 의미는 결국 검사를 대표하는 총장이 결정하고 책임진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밑에 이제 갓 검사가 돼서 검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검사가 하나의 독립관청이라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마구 이 기소권에 칼을 휘두른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을 상급자인 분양검사가 결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적정성을 바로잡고 또 그 과정에서 차장, 검사장 나름대로 개통적인 그런 논의와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